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구입니다. 이번에는 청송 시나노골드 농장에 와 있습니다. 송 대표님 대표님하고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은 청송에서 지금 농사를 지고 계신데 지금 청송군 무슨 면이죠? 부남면. 부자할 때 부자. 남쪽할 때 남쪽. 알겠습니다. 여기 시청자를 보고 한번 송 대표님 인사 좀 공손히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시나노골드. 시나노골드에요. 대표님도 한번 인사하고요. 우리 사장님은 이제 햇빛 농원. 예 저기 영상을 보시는 분하고 인사도 나눠야지. 두 분 끼리 나눠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노골드를 진짜 보면은 진짜 깨끗해요. 지금 노란 게 아주 지금. 사과에다가 모형에다가 이게 페인트를 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예뻐요. 대표님 한번 보세요. 오 완전히 예쁘잖아요. 이게 대표님이 농사 지신 건데. 이게 몇 년생이에요? 원래 3년생입니다. 3년. 식재한 지 3년. 그리고 요 과원이 전부 몇 평이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도 총 운영하는지 한 만평 정도 됩니다. 아이고 만평이면 엄청 일이 많으시겠다. 이제 시나노골드도 있고. 뭐 이제 후보락스도 있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사장님? 홍로 있고요. 홍로 있고. 그래서 이제 만평 정도로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화가 이제 나무를 작게 키우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시나노골드가 이제 선택한 이유가 지금 맛이 좋고. 좀 인기가 좋죠? 사장님?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다른 일도 또 있나요? 일단은 첫째는 맛이 좋으니까요. 맛 좋고. 그리고 일단은 일소를 좀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클 것 같아서. 시나노골드를 선택하는 건 첫 번째 맛이 좋다. 맛이 좋다. 그 다음에 일손이 없다. 일손이 없다. 누차 얘기하지만. 은박질을 안 깔아도 되고. 예. 잎 소지를 안 해도 되고. 예. 사과 돌리기를 안 해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이점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나노골드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일단은 맛이 좋으니까. 맛이 좋으면 기본인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사과나무를 이렇게 키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80cm입니다. 80cm. 80cm. 80cm? 이렇게 80cm. 그리고 두 줄로 심으셨어요. 또. 여기서 여기는 70입니다. 70. 이렇게. 아 그렇게? 줄관계획은 70. 그것이 지그재그. 여기에 이제 기계가 지나가죠. SS가 지나가죠. SS가 지나가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지가. 이게 많이 안 나오죠. 사장님. 네. 잘 안 나오니까. 계속 열매를 달아버리니까. 옆으로 안 끄니까. 우유를 몇 미터 합니까. 저 위에까지. 4미터 되겠습니다. 4미터. 3미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작게 키우면서 밀식을 하면서 이제 크게 키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햇빛도 잘 들어가고. 옆에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그렇죠. 양도 많이 나오고. 다소악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셨는데. 제가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예뻐요. 이게 사과들이. 이야. 진짜 뭐 이게. 지금 송 대표님 손이. 네. 세컴하죠. 상대적으로. 미워서. 네. 왜냐면 얘네들이 이쁘니까. 너무나 이쁘네요. 신하노 골드가. 색감도 좋네. 진짜 좋습니다. 몇 주나 지금 재배하고 계세요. 신하노 골드는. 지금 신하노 골드는 한 3천주 정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뭐 2년생 3년생인가요. 그렇죠. 2년생 3년생 고려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따시겠는걸요. 원래 아직은 그렇게. 지금 달려있는거. 수학은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 달렸는데도. 아 그럼요. 주수가 3년생이 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으니까. 그러죠. 3년생은 어느정도 달리는데. 내년 가면 이제. 이제 이게 4년생이 되고. 저쪽에는 2년생이 3년생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수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3년생인데. 지금 원하는 만큼 수량이 달린 걸로. 지금 3년생은 이 정도면 되는거죠. 예예. 사과지금 수량은 3년생에 비해서 충분히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예. 그 이제 평가는 어때요. 밖에. 만평정도 되면 소매보다는 도매로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소매는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분들한테 일부만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거의 다 외부쪽으로 이제. 아마 양이 많으면 다 그러시더라고. 힘들어셔서. 능금조합을 통해선지 이렇게 단체로 좀. 나갔을 때 신하노골드 평이 어때요. 아 대단하죠. 대단해. 좋은 쪽으로. 예예. 그리고 송 대표님. 예예. 전국적으로 신하노골드가 점점 늘어나고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포화상태 어때요. 아 포화상태는 아닌데. 예예. 그동안 식재를 안 하셨던 분들인데 식재 하시는 분들 있죠. 뒤늦게. 예예예. 왜냐면 이제 뭐 사당님 같은 경우는 이걸 일시적으로 농협이나 뭐 출하를 하는데. 예예. 이제 택배를 싸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신하노골드를 맛이 좋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식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당님 실례지만 요거는 요런 건 어떤 왜 그런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네. 예. 아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일은 봄에요. 예. 운동 개학이 시기 때. 예. 그때 이제 냉해를 입어서 요래 된거에요. 아 냉해를. 상처를 입었구나. 그렇죠 냉해의 그 추위에 꽃이 살짝 얼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런 상황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일 막 생길 때 상처가 지금 벌어진 거다. 예예예. 작으니까 물을 좀 더 커가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커가면서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 쳐다봐서 물이 고이게 생겼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아 진짜 탐스러워요. 은은하게 나오는 음악은 사당님이 틀어놓은 그냥 음악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저희도 이웃집이에요. 아이웃농가에서 그럼 끌 수도 없는 거네. 그냥 담아야 되겠네. 잔잔하게. 그래야 될 거겠네. 원 대표님. 예예. 신안한홀드에서 아시면 좀 뭐 좀 알려주세요. 어. 신안한홀드에서 감탄만 하지 말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뭐 심어 드신다. 예. 그러면 얘가 조금 세력이 약한 분이니까 편안하게 말하면은. 예. 26대 목을 심는데. 이제 그냥 집에서 한도구로 심는 사람들을 키울 줄 모르니까. 막말로 여기까지 심어도 돼요. 전목 부위까지. 고기가 전목 부위를. 전목 부위하고 땅하고 같게. 그렇게 심으면 왜냐면 가라앉으니까. 예. 커가면서 또 내려앉습니다. 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못 모르시는 분들은. 예. 묘목을 심는데 뿌리만 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또. 이제 사과를 안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무가 안 큽니다. 작으면은. 전목 부위가 보일랑말랑하게 같이 초보자들은 심어라. 예.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뿌리만 심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전목 부위가 위로 많이 나오게 심는다. 한 30cm가 나오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묘목이 안 크죠. 아. 덜 큰다. 예. 그래야 형은 왜 사과가 안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의 이제. 탄자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죠. 한 가지 딱 좀 단점이라면은. 좀 이런 병예충해 좀 약간 약하다는 거. 예. 그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 정류학 치면서. 예.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있고. 추가 반개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된다고요. 원래 맛있는 것들이. 예. 대부분 병충해가 많이 달라 보더라고요. 가고 이제 이게 육질이. 예. 껍질이 좀 일반 부사육에 좀 얕죠. 얇으면서. 즉도 많고. 수분이 많았습니다. 예. 수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갈변현상도 안 일어나고. 수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이게 노란사과가 된 것 같습니다. 색이 깎아놨을 때. 갈변 돼서 밉게 된 색이 덜 나타난다. 다른 일반 사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뭐요. 남녀노소 드셔보면은. 이게 맛없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껍질이 얇다는 얘기는 부드럽다는 얘기네. 그렇죠. 보통 먹을 때 껍질 씹히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안 깎아 드셔도.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과하면 뽀드득. 껍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게 적다. 그러면 건너편에는 일반 부산가요? 빨간 사과에. 지금 후브락스입니다. 후브락스 부산에 또. 예. 여기는 건너편은 대표님 농장이에요? 건너편. 아. 예. 여기는 청소문 오다 보니까. 사과농원이 엄청 많아요. 웬만한 사안은 다. 개관에서 사과농사진 것 같아요. 아예. 도시반떡축. 이 쪽이 2년생이라고 했나요? 2년생 가볼까요? 지금 3년생인데. 한번 가보죠. 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2년생이에요. 2년생. 아무런 개수가 진짜. 아. 개수가 적네. 이쪽 앞에. 조금 위로 가보죠. 왜냐하면. 요거는 2년생. 햇빛이 좀 들어와서. 예. 됐습니다. 이쯤엔 햇빛이 가려졌는데. 다행히. 요쪽은 2년생. 예. 이쪽. 맞은편은 3년생. 이 좌측은요? 요것도 3년생이에요. 요것도 3년생이에요. 그럼 됐습니다. 좌측 지금 보이는 건 3년생. 예. 요거는 2년생. 2년생. 예. 그러니까 두 줄 심었는데. 한쪽 줄은 3년생. 한쪽 줄은 2년생으로 심으셨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들이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네. 한쪽은 지금 26자근을 선택했고요. 2년생은 또 요거는 9자근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어떤 문묵에 더 우세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우 여기는 그냥 꽉 들어찼네요. 그냥 뭐 포도송이처럼 줄기에. 메인줄기에 달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네. 과거 사장님이 실례지만 사과농사 하신지가 꽤 오래되셨죠?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15년? 15년 되셨으면 베타랑이시네요. 여기는 과중도 커 보이는데요? 그거는 지금 한 300g 이상 나갈 겁니다. 아이고. 2년생은 오른쪽 2년생. 2년생보다 3년생을 보니까 얘는 대학생이고 얘는 중학생이고. 차이가 열매로 차이가 양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만평인데 신하노골드가 3,000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는 신하노골드가 일손이 좀 적다고 그랬고 인기가 아직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더 갱신할 건 다 하셨죠? 갱신할 건 아니요. 내년에. 더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송진농원에 우리 송사장님 논목을 제가 지금 원래 8,000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어떤 품종으로요? 신하노골드로요. 또요? 지금 그럼 신하노골드를 한 만주 이상 심겠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손길 한 번 주는데 만 번 주면 세월이 얼마나 가요? 어쨌든 신하노골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화해 주시고 많이 심고 계신데 그래 지금 이걸 보면 진짜 깨끗하네요. 사과 농사를 잘 지시했네. 제가 타노원에 가봤는데 조금 요구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무늬가 있는데 여기는 깨끗한 것 같아요. 사과 색깔이. 대표님 이렇게 지금 80cm 간격에 옆으로는 또 70cm로 두 줄로 했잖아요. 이걸 어서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지가 길게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색을 낸다든가 반사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처음에 일사적으로 이걸 한번 심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안동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쪽도 지금 그렇게 다 심고 내년에도 8,000조 계약한 것도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똑같이? 타 농가... 이 상태에서 꼰눈이 여기 두 개가 왔어요. 사장님. 두 개가 왔으면 내년에 또 여기 두 개 정도 다나요? 아 달죠. 그렇습니까? 보다시피 골드 같은 자체는요. 아까 보면 이렇게 멈춰서 굉장히... 천천히. 한번 찝어줘보세요. 예예. 아까 어디 많이 달렸습니다. 아까 그 줄기에 이렇게 막 빼곡히 있는 거예요? 예. 골드가 이렇게 빽빽하게 달렸어도 지금 보다시피 과조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서 과세해요.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과세. 그래서 이 골드의 특징이 첫 번째는 좀 보통 일반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가지를 뻗어서 다 가지에서 사과를 많이 달거든요. 예. 그런데 골드 자체에 원 줄기에서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정도 있고 색깔도 내는 색상도 많습니다. 그렇죠. 부사처럼 이거는 뭐 알을 돌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똑같잖아요. 그죠? 이쪽이 이쪽이랑 차이가 없죠. 자체적으로 나는 색이네. 햇볕보고 나는 색보다는. 첫 번째는 일단 일손이 적게 된다는 점에서. 무적의 장점이죠. 예. 굉장한 장점이 있죠. 일손 적게 들고 가격 경쟁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죠. 가격 경쟁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거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타 농원에서는 이렇게 식재경경을 이렇게 쉽나요? 아니면 또 나름대로 더 넓게 쉽나요? 좁게 쉽나요? 이렇게 하는 집이 지금 보남에 한 두 집, 세 집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일렬로 하죠. 그냥 한 줄로 심고. 네. 한 줄로 심고. 네. 다 일점 모으나. 그러면 사장님이 성주자시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 등록과도 제가 하고.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먼저 일을 내고 지켜보다가 아 저것도 되는구나. 와가지고 그래가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래가 직접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3년 차인데 뭐 10년 차 가도 잘 운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어려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든지 관리만 잘하면요. 실은 그게 어렵긴 하지만. 네. 말이 좀 쉬운데요. 네. 관리만 잘하시면 15년, 20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일단은 역사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작업이나 약 칠 때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계가 치지만 그래도 입새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열도 약이 충분히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저쪽까지? 이쪽에서 가고 저쪽에서 또 치고 하니까. 그렇죠. 가운데는 건너 뛰어도 되겠네. 아니요. 가운데 건너 뛰면 무섭히 약 차는 다. 여기도 치고 골골 마다 다 가긴 한데. 네. 골골 마다 다 가야 되겠네. 두 열이 가니까 두 번, 한 번 반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 그리고 또 이 나무 자체가 80위 이지만은. 예. 옆에 이 열은 또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각선이 또. 예. 그러니까 약이 이제 다 잘 들어가죠. 그러겠네. 아 진짜.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게 배열을 잘 하셨네. 송 대표님. 예. 면목장 항상 고만두고 이렇게 농사 질 생각 없으세요? 아 저는 예술이 같은데. 이제 면목을 잘 키워줘야. 그게 사명이요? 사람들이 잘 키우셔야 되니까. 작년에도 이제 제 면목을 고맙게 한의천주를 식지하셨어요. 아 사장님이요? 또 올해 또 이제 또 많은 면목을 계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답차 이제 한 번 와봤습니다. 어떻게 잘 키우시나. 송 대표님만 저기 웃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 아니 대표님도 웃고. 왜냐하면 식재 간격이 이렇게 좁고 많이 심어주면 농사 잘 돼서 홍보도 해주고. 예. 그리고 농가에서 만족하면 뭐 송 대표님이야 덤으로 좋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신하노 골드가 처음 심게 된 계기는 어떻게 심게 된 거예요? 일손이 적다고 말만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또 많이 들여다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었거든요. 기저. 망설였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한 백주만 심어봤어요. 백주. 시범적으로. 예. 시범적으로 백주를 심어봤는데 제가 생겼던 것보다 사과 품절도 우수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쪽으로 좀 대량으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4년 전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보다 또 빨리 심으신 분들도 있어요. 골드를 다 지역에. 그래서 그만 가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 거기도 만족해 하시고.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청숭에도 신하노 골드를 제법 심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소문났겠죠 뭐. 예. 이제는 조금씩 다 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송 대표님.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농구에서 조금씩 다 심고 있으면. 송 대표님 큰일 난 거지 뭘 물어봐요. 큰일 난 거지. 잠깐만 안 들릴 겁니다. 제가 건너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떨어지면 목소리가 약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가 지금 2년생인데. 3년생을 보다 보니까. 진짜 뭐 저기는 3년생은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에요. 이건 중학생도 안 달랐어요. 그래도 작년에 심었는데 오래 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사과 보통 부사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년생도 잘 안 달고 4년생 때 많이 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년생만 2년생에 달았어요. 근데 이제 시나노 골드는 제가 보기에는 꽃눈 만 있으면 1년생도 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묘목을 잘 키워줘서 꽃눈 만 있으면 다시더라고요. 꽃눈 만 있으면? 예. 송 대표님. 기억하세요. 저하고 많이 떨어지면 송 대표님이 목소리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요 송 대표님 여기가 지금 청송인데 시나노 골드를 청송에 몇 군데나 시집 보내셨어요? 청송만?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사장님 혼자 오셨고. 그래요? 네. 지금 저게 지금 3회다의 사장님이 이게 꼬추발목이요? 일반 꼬추발목처럼 가는데 4미터나 된다고 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이프에서 파이프가 한 5m잖아요? 네. 여기는 한 6m 정도 될 겁니다. 6m하고 이 지주를 요즘 나무마다 이런 식으로 꼬추발목으로 예전에는 22mm나 25mm를 썼는데 이걸 써도 지주를 다 해주니까 여기도 있고 저우에도 찍고 찍으니까 다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일하기도 편하고 재료비도 좀 덜 드나요? 아우 많이 전략되죠. 아 그래요? 참 누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제가 딱 오면서 엄청나게 고추말대가 많이 꼽혀있다. 그런 인상이 딱 들어서 기른 고추나 고추 막대가. 이 막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성소 생산을 하죠? 사장님이고? 의성? 공장에 의성이잖아요. 저희들은 대구 경산. 아 경산이요? 뭐 돈만 되면 만드시는 분은 기술이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이걸 획기적으로 했나? 진짜 우리 사과농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22mm 썼는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참 획기적으로. 어느 분인가 좋은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많은 차이가 나죠 가격이.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좋더라고. 이거 이거 저기 뭐요. 사과대추에도 한번 접목해봐요. 예? 가지 짧게 하고 높이. 사과대추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짜기가 힘들어서. 아 전제하냐고 바빠요 사과대추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옆으로 적게 가려면 얼마나 잘라내야 되겠어요? 계속. 어쨌든 그냥 그런 아이디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품종마다 좀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봐도. 이런 재배법이 좀 밀식에서 심는다 까지는 들었는데. 두 줄로 심는다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에서 밀식의 두 줄. 이제 3년 차면 거의 선수주자라고 봐야죠. 두 줄도 심어서 3년 차가 됐으면. 지금은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제 하신 거를 보시고. 이렇게 식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없겠죠. 요즘은 다른 그 품종들은 다축묘로도 하는데. 얘도 나중에는 누군가 그런 시도 하지 않을까요? 아 이제 다축묘는. 그럼 더 잘 안 클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축묘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나노 골드로. 시나노 골드로 다축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위로 가지로 뻗는 세력이 조금 딸려서 되지 않아. 잘 되지 않나. 우위로 이제 눕혀서 우위로 올려야 되니까. 내가 세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까지가. 그러니까 위로 안 올리고도 바닥에 그냥 왕창왕창 닿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수화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축류보다. 다축류보다. 또 다축류도 한 번 누군가 해서 성공하시면. 송 대표님 꼬리 내려야지 뭐. 어쨌든. 좋은 방법 같고요. 오늘은 청송에서 햇빛 농원이라고 했죠. 빛처럼 좀 나고. 항상 우리 사장님이 햇빛처럼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많은 수확을 해서 부자 되면 좋죠. 오늘 여러 농장을 좀 둘러봤는데. 시나노 골드가 이렇게 쫙 많이 달린 거 보니까. 특이하기도 하고. 거고 색깔이 노랗다 보니까. 딱 보면 마음도 좀 환해져요. 처음에는 사과가 노랗다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좀 사과 맛이 안 날까. 이미지가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화면으로 봐도 색상이 예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풍경도 그렇고. 구조자분들도 보시면. 이제 노란하니 아마 이쁠 겁니다. 사과를 보시면. 이제 사과는 빨갛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사과는 노란 사과도 있다. 우리 인종도 여러 인종이 있듯이. 사과도 이제는 칼라 시대다. 알겠습니다. 손 대표님 이제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손 대표님하고. 지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우리 청송에 이제 사과 1번지로 와갖고. 제가 저희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 농사진 거를 제가 보고. 네.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은. 네.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셨다. 네. 그거에 제가 좀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도 이렇게 심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 노력의 대가가.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사장님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영상 담겨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남들이 안 해보는 방법으로. 또 시나노골드. 요즘 또 핫한 시나노골드를. 잘 재배하고 계셔서. 참 좋았고요. 성 대표님. 제가 마무리 짐을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청송 햇빛 농장이었습니다. 송 대표님. 대표님 성함을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정자, 회자, 국자입니다. 정해국 대표님.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과 이렇게 송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영상 담아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